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정훈 수생입니다. 서울시 7금지에 오늘 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2시 10분에 시험이 끝나는 줄 알고 12시 15분, 16분이 돼도 아무도 시험지를 안 보내주길래 시험지를 애타게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시험은 12시 20분에 끝났더라. 그러니까 12시 20, 7분, 8분 정도 되니까 여러분이 A책형, B책형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험지 보내주신 분들한테 고맙게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9급은 시험 끝나자마자 한 10몇 군데씩 문제지가 도착합니다. 카톡으로. 그런데 이제 7급은 특히 서울시 7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시험지를 제시간에 구하지 못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다반이 보통 시험 끝나자마자 보통 한 10분 안에 가다반이 나오는데 가끔씩 보면 가다반이 한 30분 지나서 나오고 이런 건 다 대부분 뭐냐면은 시험지를 못 구해서 그런 겁니다. 자 갑니다. 이제 지금 제가 A책형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A책형하고 B책형은 뭐냐면은 순서가 달라요. 이렇게 좀 좌우로 섞어놨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이 이제 역대급으로 좀 쉬웠죠. 원래 이제 서울시 7급은 전체 7급 중에서도 지랄맞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좀 헤리다. 안드로메다다. 뭐 정평이 나 있죠. 그런데 올해 서울시 1차까지도 그랬어요. 올해 서울시 1차는 그래도 황당하게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 이상한 문제 있었죠. 논란이 됐던 그 이상한 문제. 그 고급록. 허공진부의 고급록.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여파인지 몰라도 이번에는 뭐 너무 좀 쉬워요. 역대급으로 쉽습니다. 그 14번의 그 영조 있죠. 그 영조 문제를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따로 고민할 문제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서울시 1행은 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서울시 1행, 서울시 7급 1행이라면 저는 솔직히 95점은 받아야 안전빵이라고 봐요. 이제 제가 이제 90점에서 95점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카톡으로 너무 좌절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위로 차원에서 90점으로 좀 살짝 숫자를 낮춰놓긴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문제는 역대급으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문제는 95점은 맞아야 되겠다. 95점은 맞아야 되겠다. 솔직히 킬러 문제가 그 영조 문제 말고는 없어요. 영조 문제만 딱 잘못하면 그거 진짜 속기 쉽게 돼 있죠. 자 갑니다. 여러분 이제 1번 문제는 구석기 문제라서 이제 이건 뭐 보자마자 다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제 2번 문제도 주전도감 하면 숙종 때 설치된 거니까 해동통보, 사만통보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쉽게 나오고 자 여러분들이 3번 살짝 고민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3번이 뭐냐면은 이게 자료에서 일단 향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뽑아줬을 거예요. 향교라고 하는 것은 뽑아줬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강력한 힌트가 뭐가 있습니까. 향교에 그 교사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는 교수 또는 이제 훈도라고 부르죠. 이 교수다 훈도라고 하는 게 탐구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향교일 가능성이 몇 프로? 99.9%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인데 살짝 낚여갖고 4번 닥친 사람이 있어. 야 문과 초시가 아니라 야 문과 초시를 면제해주면 너도 나도 다 향교가게 문과 초시가 아니라 속과 초시지 속과 초시. 속과 초시를 우리 기본서를 봐봐. 이 문장이 나오고 우리가 모의고사에도 지금 이걸 여러 번 냈다니까. 속과 초시를 면제해주는 거지. 야 아니 문과 초시를 면제해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아니 요즘에 향교라고 하는 게 요즘 말하면 국립중학교인데 국립중학교를 나왔다고 어 문과 초시를 면제해주면 이거 어마어마한 야 곧바로 한양 올라가서 복시를 치는 건데 이거는 이거 동그라미 4번은 거기다가 장난을 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3번 문제 살짝 낚인 사람들이 초반 반응을 받다니까 지금이 이제 2시인데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 수렴해보니까 요 3번 문제 살짝 낚인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 이건 뭐 틀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이제 거의 없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야 5번 문제 낚인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5번 문제가 뭐냐면 제4공화국이잖아. 자 그러면 이 제4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 이게 유신 독재를 말하는 거 아니야. 유신 체제 72년부터 79년에 박정희가 피살될 때까지 그 7년 동안의 겨울공화국 이걸 우리가 유신 독재 이걸 제4공화국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통일주체 국민의의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 맞잖아. 동그라미 이번에 비상계엄 하에서 자 이런 뭡니까. 이 유신헌법 제7차 개헌이라고 하는 게 비상계엄 하에서 이제 비상국무에 의해서 제정됐고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확정된 거 맞잖아. 수염이 1962년에 자 여러분 제5차 개헌 이후에 국민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지. 모의고사도 우리가 여러 번 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유신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9급 해설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서울시 7급 9급 문제 중에서 박원순 시장의 역량이겠지만 아주 진보적 색채가 강한 시험지예요. 이제 일배 애들이 싫어하는 시험지죠. 이거는. 자 동그라미 4번이 이게 뭐예요. 한일협정이 조인 아까 9급 해수도 나왔는데 아니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이게 1964년에 63시위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63시위면 봐봐요. 63시위. 63항쟁. 63시위라고 하는 게 몇 년이냐고 이게. 1964년이잖아. 이때가 제4공화국이 아니잖아. 제4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72년에 10월 유신 이후 형성된 것을 우리가 제4공화국이라고 하잖아. 자 3번 틀린 사람하고 5번 틀린 사람들이 이것을 실수로 틀렸다는 실수겠지만 한두 번 있더라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문제는 뭐 개항 이후의 경제 상황을 묻는 건데 뭐 요건 좀 쉽죠. 쌤이 늘 강조하던 대한천일은행 이번에 나왔습니다. 대한천일은행. 대한천일은행 1899년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다. 쌤이 절대연도 중에 절대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쉽게 정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틀렸다는 사람들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7번 틀린 사람들은 1배 아니야. 6월 민주항쟁을 모르는 거 아니야. 자 1월달에 뭐라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월달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13호원 조치. 니은이고. 여기에 반발하면서 뭐가 나온 거야. 그렇죠. 60항쟁을 이끌기 위해서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게 결성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뭐야.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 아니야. 스토리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결과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6.29 선언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제9차 개헌. 직선제 개헌을 해갖고. 그해 12월 16일 날 대통령 선거.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니야. 사부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치기 바로 전전날이라고 수업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는 야 이거. 이 7번 문제 틀렸다는 사람들은 아니 있긴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초반 반응을 보니까 이 7번 문제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이거는 아니 4.19 혁명하고 6월 민주항쟁은 엄청 중요한 주제가 아니던가요. 이거는 오 거의 아 이게 1배 아니야 1배. 이 사람들이 이 민족운동에 대한 어떤 이 어떤 태생적 거부감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은 쉽죠. 똥라미 2번만 사실은 뭡니까. 이 토지조사업이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전부 이제 산미증식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요건 이제 지금까지 몇 번 나왔던 재탕이잖아. 재탕 3탕 4탕이잖아. 선생님도 뭐 모의고사에서 동령 시즌 1, 2, 3에서 뭐 아마 거의 한 2번 3번 냈을 거예요. 1번이 정답이고 세종의 명으로 신숙주가 일본을 다녀온 것은 세종때고 나중에 이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책을 편찬한 건 성종때라고 했지.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어떻습니까. 어 지금 보면 부산 원산 인천이 말이 되냐고. 자 부산포 연포 제포 아니야. 어디야 장난친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똥라미 3번에 요게 살짝 여러분들이 아마 속았을 거예요. 태종때 요동수복운동을 포기하는 대신 소위 이제 북방영토 개척을 한 거예요.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영토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거죠. 그래서 3번이 살짝 여러분들이 컴마 앞부분 때문에 살짝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1번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10번이 이제 조선의 지방제도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리을에다 장난을 쳐놨잖아. 리을이 이게 경제소가 아니라 뭐야. 그렇죠. 유양소하고 경제소 요거 가지고 장난쳐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유양소하고 경제소 요거 가지고 장난쳐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리을이 일단 틀렸다는 것을 리을을 제껴주면 쉽게 정답이 나오잖아. 알겠죠. 여러분들이 설마 2번 차가 틀린 사람 있을까. 자 여러분 그렇구요.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는 물산장려운동인데 뭐 요거는 아마 틀린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 진짜 맞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 가는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이제 나는 뭡니까. 그렇죠. 유득공의 바래거죠. 자 그러면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원체 시가의 형태로 돼있지. 이게 무슨 편년체야. 오원체 시가의 형태로 돼있잖아. 그래서 어 뭐 동그라미 2번이 틀렸다는 건 뭐 분명하고 유득공의 바래거가 자 남북국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거 아닙니까. 자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틀린 사람들은 야 이 봐봐 올해 서울시 서울시 1차에 이 문제 나왔었잖아. 아 서울시 1차인가? 이거 그래서 내가 기출 섞인 모의고사에도 내고 최근에 내가 이거 모의고사 우리 동명 시즌 2, 3에 한 두 번쯤 낸 거 같은데 현충이라고 하는 그 이거 있잖아. 현판 요거 숙종이라 그랬지. 이거 13번 야 요거 올해 기출이야. 올해 기출 올해 기출이고 그 다음에 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 우리 그래서 최근 기출을 계속 돌려 쓰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 아마 두 번 세 번 냈을 걸. 동력모의고사나 이런 데 내가 한 두 번 세 번 냈을 거야. 숙종만 뽑아주면 정답 쉽게 1번 나오잖아. 2번은 정조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 뭡니까. 요거는 이제 뭐 사르 전투 말하는 거니까 광해군이지. 알겠죠? 사르 전투 1619년에 사르 전투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광해군이 중립외교할 때 나온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남이 4번은 영조지. 뭐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근데 가장 치사 빤스 하면서도 킬러성 문제가 14번이에요. 14번 14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난이도 중과 상 사이야. 왜냐하면 이건 이제 영조를 쉽게 뽑아줬잖아. 영조를 쉽게 뽑아줬잖아. 근데 이제 동남이 3번 하고 동남이 4번이 남는데 1번 2번은 정답이 아니고 3번 칠까 4번 칠까 아마 고민 엄청 했을 거라고. 왜? 아니 자율 전칙 이라는 말은 몰라. 사실 자율 전칙 이라는 말도 나도 뭐 검색해 봐서 알았으니까. 알겠죠? 이게 사실은 정조인데 이걸 알고 푼 사람이 있겠냐고. 아마 거의 없지. 낚이기 딱 좋지. 그런데 자 그런데 3번을 보라고. 3번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뭡니까? 창경궁 홍화문에 나가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 얘기는 제가 아마 수업시간에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 이것 때문에 낚인 거지. 호포제. 여러분들이 호포제 하면 호포제 하면 흥선대웅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3번을 흥선대웅군으로 했다니까 4번이 정답이 아닐까. 진짜 전형적인 낚시지.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호포제는 당시에 양력변통론이 있었잖아. 영조 때 균역법을 하기 위해서 양력변통론이 있었잖아. 그 양력변통론 중에서 가장 핵심 뭐야. 호포제와 결포론 이었잖아. 호포론과 당시에 뭡니까. 결포론이 당시에 양반과 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뭡니까. 결론을 못내고 수십 년 동안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였잖아. 그런데 영조는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창덕 자 여기 있는 뭡니까. 홍화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의견을 이틀 동안 제가 들어봤다 그랬지. 이틀 동안 들어보고 나서 영조가 어떻겠다고. 사실은 이 두 개를 절충시킨 거지. 호포론과 결포론의 장단점을 절충시킨 거지. 그래서 간포론을 채택해갖고 일단 두 필의 군포를 한 필로 경감시켰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재정부족분을 메우기에서 결작 선무군간포 어염선세를 도입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14번에 호포제라고는 이 단어 때문에 낚인 사람들이 억수로 많았을 거야. 왜 자율전칙이란 말은 전혀 못 들어본 말이지. 그런데 이거는 호포론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사람 심리상 문제 전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4번으로 답이 끌려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저도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라고 하더라도 이걸 12분 만에 이 숙문제를 푼다. 저라고 하더라도 살짝 낚였을 거예요. 왜? 이 표현이 이 표현이 약간 이상하거든.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틀린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양력 변통로는 이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었으니까 호포론에 대한 백성들의 의견을 영족께서 물었다. 이것도 이상한 말은 아니죠.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15번은 이게 갑신정면이니까 이건 뭐 쉬운 문제입니다. 갑신정면의 결과 맺은 게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남북협상 자 이것도 뭐 남북협상 문제치고는 좀 쉽죠. 남북협상 문제치고는 좀 쉽습니다. 자 여러분 김구 김규식 등이 당시에 남북협상에 참여를 했죠. 그 다음 이제 자 여러분 회의 결과 이 남북협상에서 결이 된 건 핵심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남한만의 단독총선거 실시 반대 두 번째로는 자 외국군대의 철수 이 두 가지가 남북협상 남북 정치회다 그러니까 정치협상의 핵심적 결과물이 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아주 드물게 서울시가 보통 서울시 7급이 시험지가 두 장인데 이번엔 세 장이에요. 이번엔 세 장입니다. 국가직 지방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7번은 뭘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17번은 고려시대 신분제도인데 똥라미 3번 이게 궁중에 자벽을 한 자들을 산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남반이라고 하죠. 남반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장난은 이번에 처음 친 장난이 아니에요. 기출을 보면 이게 2014년 국가직 구급인가 에 장난을 한 번 친 적이 있어요. 2014년인가 2015년 국가직 구급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뭐 똥라미 3번에 신탁통치에 대해서 처음 국제적으로 논의했다. 요거는 좀 어울리지 않죠. 이 모스쿠아 삼상회의 이전에 얄타 비밀회담에서 얄타회담에서 이제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언급을 했고 제안을 했죠. 이게 이 모스쿠아 삼상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14번 문제 말고 요 14번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자 좀 틀렸다는 문제가 19번 문제야. 이 19번 문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추론 문제죠. 수능 스타일의 추론 문제입니다. 머리 글자 따서 애운 사람들이 제일 못 푸는 게 이 문제죠. 이거는 최승로를 고르라는 얘기인데 이건 추론 문제죠. 왜? 탐구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게 927년 공산전투가 있었던 그 927년을 말하는 거잖아. 927년에 견혼왕이 후백제 견혼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 경애왕을 포속정에서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한 그 해가 바로 927년이지. B애에 태어났대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똥라미 1번 누구야? 경덕왕 때 활동한 김대성이니까 경덕왕 때 활동했던 김대성이니까 지금 이거보다 김대성은 지금 이거보다 언제 태어난 사람이야? 2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아니야? 알겠죠? 200년 전에 격차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똥라미 3번은 누구예요? 똥라미 3번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도선이든가 김희재든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가라고 하는 게 도선 아니면 김희재인데 전부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똥라미 4번에 이게 누굽니까? 바레이재상 오소도의 아들과 아들 오강찬과 같은 애 그러니까 최은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최은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은이만 해도 아니 907년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지금 927년에 태어난 사람을 고르라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정답될 게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2번 최순고밖에 없는 거죠. 19번 문제는 요즘 공시생들을 괴롭힌다는 요즘 국가직 지방재경 확실히 이런 스타일이 몇 문제 나와요? 적어도 두세 문제가 나오죠. 공시생들이 오줌 질질 싼다는 수능형 출원 문제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번엔 좀 쉽게 나왔지만 요즘에는 뭡니까? 이런 문제가 숙제 중에 꼭 한국사에서 두세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준의 상소죠. 과전법 개혁을 촉구하는 조준의 상소입니다. 한국사의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이고 우리 기본서도 실려있죠. 자, 이거 이것의 결과 나온 게 과전법이고 1, 2, 3, 4번 중에 과전법을 설명하는 게 뭐겠습니까? 1번이죠. 1번이 과전법을 설명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과전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주를 주었죠. 됐습니까?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주를 주었습니다.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서울시 7급이 가호가 있지 유례없이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틀렸다는 문제는 14번과 19번 정도 14번과 19번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살짝 좀 어려워했다. 제가 봤을 때는 14번 문제는 틀릴 수도 있는 문제 맞아요. 근데 나머지 문제는 틀리면 솔직히 안됩니다. 구준생들이 풀어도 이 정도 문제는 95점 맞아요. 구준생들이 풀어도 이 정도는 90.95점 이 쏟아집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 7급이나 국가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난이도로 준비를 하면 안 돼요. 서울시 7급이나 국가직 7급은 이거보다는 높습니다. 이거보다는 최소 10점 정도는 더 어렵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서울시 7급 2차 2018년 서울시 7급 2차 분석강의 해석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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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